4. 5.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You can't me replace 겁없이 건조한 road map 날 막은 Sun-barray cane 자 patrimoni 들여 밟고 가 간박이 없을라는 듯하게 까목주던 견고일지 몰라 But I don't wanna stop it 고민 따윈 크래쉬 All in the stars 난 달려가 저 멀리 펼쳐진 곳으로 가본 적 없는 길을 밟아 위로 울려 반대로 발 걷는 곳이 runway 세상이 원한 길과 정반대로 ride Zero to 100 I wanna dash I wanna die Run and die I wanna die I wanna run it Run and die I wanna run it Run and die I wanna run it I wanna run it Run and die 안녕하세요 여러분 Yeah FB Studio 4의 트레일러 촬영 스토리 트레일러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의 오늘의 씬은 이제 수영장 씬인데요 여러분 촬영한 건 수영장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떨어지는 씬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수영장 불이 있는 걸 확인하고 뛰어들었는데 불이 없는 씬을 찍었습니다 불이 없어서 커피가 나는 씬을 찍었어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조금씩 했는데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컷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블랙이고 하나는 화이트거든요 그래서 블레는 되게 마녀 같은 그런 느낌이고 화이트는 살짝 그에 반한 이런 느낌으로 되게 깨끗한 이미지였습니다. 저희 스토리 필름은 되게 자성을 깨닫고 각성을 하는 느낌인데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허공을 딱 바라보다가 컴퓨터를 착 하고 바라보는 컷도 찍고 눈 클로즈업도 찍고 눈물을 흘리는 심도 찍었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완전 고여있었거든요. 제 힘으로 울 수 있어서 딱 액션하고 들어갔는데 렌즈 때문에 눈물이 안 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고여있고 흘리지 않아서 인공눈물로 넣어서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일러 촬영 현장에 나와있는 혜연이고요. 저는 아까 개인 씬을 아침 일찍 마치고 방금 다칠 씬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제 개인 씬을 잠깐 설명해보자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비누를 깨물어 먹기도 하고요. 계속 손을 물어뜯기도 하고요. 어항 속에 숨을 참고 얼굴을 밀어넣어보기도 하고요. 또 원을 똑같은 귀를 계속 그려보기도 하는 약간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약간 그런 연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약간 배우가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내추럴한 얼굴에 신기한 연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일단 비누를 먹는 씬을 촬영을 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비누가 꽝꽝 얼어가지고 그냥 초콜렛이었어요. 초콜렛이 꽝꽝 얼어가지고 포크에 원래 찍어서 안 먹는 씬이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포크가 그래서 계속 팍 하면 쪼개지고 팍 하면 쪼개지고 해서 좀 애를 먹었었지만 그래도 잘 촬영이 된 것 같고요. 아까 여러분 저 그거 있어요.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병 멋있게들 이렇게 한 번에 샥 밀어버리는 씬을 찍었는데 감독님들이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잘하겠다. 이거 애매하게 그냥 던지면은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잘했다고 느낀 거는 손등에 이 자국을 이 자국을 낸 그게 되게 잘 깨물 것 같아요. 굉장히 한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되게 분장한 것처럼 잘 깨물었거든요. 제가 또 치아라 좋아가지고요. 앤믹스에 각 캐릭터와 스타일이 가득 담겨있는 영상인 만큼 우리 앤서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열심히 찍은 만큼 예쁜 영상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우 언니랑 저 갈대밭을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제가 지우 언니 손을 잡고 막 뭔가 발견했다는 듯이 지우 언니를 끌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냥 막 웃으면 안 되고 난 좀 이렇게 진지하면서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그런 느낌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치않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다음 촬영 전까지 정말 발로 앞에서 놀고 있어요. 이따가는 빨래줄 막 이런 데에서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왔다니 갔다니 이렇게 놀러 노는 느낌? 엄청 추운데 뛸 때는 또 재밌었어요. 나 뛸 때 재밌었다. 실뜨기 할 때 너무 선이 너무 선도 너무 여러 겹이고 약간 뻣뻣했어. 너무 뻣뻣해서 조금 조금 잘 안 됐어요. 실력을 뽐내지 못해서 살짝 아쉽네요. 약간 어 나중에 우리 실 있으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허라씨. 내가 이길 걸?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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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큐! 큐! 크로스! 큐! 차가워! 서울 네 크로스! searching jungle 한 입에 없는 순간 여기 모션 블루 상큼하지만 간결해 all over you Put it up, put it up, put it up 입맛에 안맞아 그저 그런 What and more, what and more, what and more 내 앞에는 일단 난 something stronger 망설일 필요 없어 Don't you proceed with caution That's what's up, that's what's up 가득 터진 juice That's what's up, that's what's up 별을 삼킨 듯 한 입에 없는 순간 여기 모션 블루 상큼하지만 강렬해 all over you Spit it up, spit it up, spit it up 입맛에 안맞아 그저 끌고 Don't don't What and more, what and more, what and more 내 앞에 일단 난 something stronger Spit it up, spit it up, spit it up 입맛에 안맞아 그저 끌고 Don't go 정돈을지도 몰라 it's my passion fruit We're alive cause we are not alone Hand to hand you know we won't let go Run for roses Run for ros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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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해도 전화야 you fight back 불안한 현실에 던진 invitation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we're back 불같이 타오를게 more limitation We'll go We'll go 안 내뱉으러 we gotta go Montage how you're all set 너와는 악마 내릴 잃지 않게 Let's run Run 꿈꿔온 your night, wanna get it, wanna fight, wanna stand up and salute Rosen 지경자 망을 남아 꿈을 거머쥐어 gonna make us smooth We like cause we are not alone We roll for roses Hand to hand the body 맞추고 We roll for roses Our hearts go, tarumtum 우린 달려가길 원해 We like cause we are not alone We roll for rose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입니다! Go! 데이의 첫 순명 촬영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수영장 씬을 찍어요 이틀차인데요 이렇게 수영 촬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롤코스터 때 이후로 그래도 잘 끝나고 왔습니다 되게 빨리 끝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더 자신감 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모니터링을 한 번씩 했는데 되게 진짜 물 이런 두 분 물 안에 있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여기 수영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 안에 그래서 뭐 보여드릴 수 있어요 뭐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거 되게 엄청 막 처음 하시는 거 많으세요?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렌즈를 끼고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렌즈를 이렇게 딱 처음에 들어가서 눈을 떴는데 렌즈가 이제 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렌즈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렌즈가 돌아가서 바로 빼고 그때부터는 눈을 뜨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뜨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눈 뜨는 게 잘 보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허리에 무게출을 하고 있거든요 무게출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눈을 뜨려고 해가지고 그걸 조금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안에서 눈을 떠도 잘 안 보이니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서 그걸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카메라로 손을 뽑아야 하는데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딘가에 제가 빠졌어요 계속 예측을 해서 손을 뽑아야 했어요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run it You can't be a red race 급 없이 건전한 road map 날 막은 sun barricade 두 분이 들여 밟고 가 깜빡이 어려울 나는 듯하게 깜빡이 멈출한 경고일지 몰라 But I don't wanna stop it But winter wind crashing All in the stars 난 달려가 안녕하세요 전 릴리구요 방금 와이어 촬영을 마치고 왔어요 제 개인샷 촬영 일단은 프릴 달리 자켓 같은 거를 입었는데 그게 매우 매우 바람에 날리니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어 아플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오히려 달려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팠는데 걸을 때가 아프더라구요 이게 하네스 진짜 타이트하게 해야지 안전하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다 쪼여 놓았었는데 그래서 걸을 때마다 조금 아팠는데 떠 있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서 괜찮았구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랜딩하는 자세를 찍었는데요 제가 캣 우먼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별로 안 멋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잘 나왔으면 좋겠구요 결국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또 만약에 다음에 또 와이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꼭 했으면 좋겠구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올라갈 때마다 날아가는 느낌이어서 다음에는 더 높이 더 빠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늘 엠 믹스 너무 수고 많았구요 모든 다른 스텝 분들도 다 너무 수고 많았구요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찍은 만큼 이제 트레일러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꼭 엣지서분들이 열심히 잘 봐주세요 진짜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